네, 그 전 시간에는 우리가 2장에서 지적 공부를 다뤘는데 지적 공부를 하면서부터는 갑자기 양이 늘어나고 또 뉘웅도 좀 까다로워지죠 우리 공시법이 재미있는 과목은 아닙니다 장부 보는 법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런 과정을 좀 극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조금씩 조금씩 점점 단계는 좀 어려워지기도 합니다 그런 내용들이 사실 한 번에 여러분이 다 이해하고 암기하기는 어렵죠 그래서 당장 우리가 내일 시험 보는 건 아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것을 여러 번 반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해하고 외우고 이해하고 외우고 이런 것들을 여러 번 반복하시다 보면 내년 30회 시험 볼 때는 여러분들이 다 정리가 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냥 따라오시면 되고 제가 기본서 하는 과정에서 넘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자, 그런 부분들은 시험에 거의 나오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넘어가셔도 돼요 문제가 좀 어렵다고 해서요 세세하게 보려고 하면은 지금은 범위가 적으니까 볼 수 있지만은 시간이 지나서 전 범위를 놓고 보게 되면은 어렵습니다 그런 내용들까지 다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하는 내용만 기억하셔도 돼요 29회 시험이 좀 어렵다고 하지만은 지적법 12문항 중에서요 틀리라고 나오는 지적소고 문제를 제외하고는 다 수업 시간에 했던 내용이 다 나왔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또 맞출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 하고 넘어가는 부분들은 그냥 넘어가셔도 되고 그래서 그 내용들만 그냥 쭉 따라오시면은 틀리라고 나오는 문제, 한두 문제 그냥 틀려버리세요 이게 편한 거지 다 맞으려고 하면은 범위가 너무 늘어나서 정말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을 놓칠 수가 있기 때문에 정말 알아야 될 내용들, 그 내용만 정확히 잘 기억하시면은 시험 보는데 충분히 합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것은요 자, 일장에서는요 이런 걸 다뤘죠 지적이란 무엇이냐 해서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것을 우리는 지적이라고 한다 그럼 이때 지적공부에 등록된 사항은 무엇이냐 가장 중요한 것이 토지의 표시죠 토지의 표시 토지의 표시 그러면 토지의 소재 그 다음에 지번, 지목 그 다음에 면적 그 다음에 경계 좌표가 있죠 자, 이것만 등록되는 것이 아니라 부수적으로 이제 소유자도 기록을 합니다 자, 이것을 제 1장에서 다뤘고요 자, 제 2장에서는 그럼 이런 것들이 등록되는 지적공부의 종류와 각각의 지적공부에 등록되는 사항은 무엇이냐 이걸 다뤘던 거죠 지적법이든 우리가 앞으로 공부하기를 등기법이든 다 이게 절차에 관한 법이기 때문에 머릿속에 항상 커다란 절차를 그리셔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살을 붙이면서 나아가야 되는 것이지 개별적으로 왜 올려고 하다 보면 너무 좀 힘들어요 그래서 커다란 체계를 먼저 기억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 다 등록했으면 거기서 끝나느냐 그게 아니에요 또 그 다음 내용이 또 나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앞에서 1장에서도 잠깐 다뤘는데요 자, 지적공부에 모두 토지의 표시를 다 등록을 했는데 자, 등록된 토지의 표시가 변경이 생길 수도 있는 거죠 침묵이 바뀔 수 있어요 또는 다 등록했다고 등록을 했는데 빠진 토지가 있었을 수도 있는 거죠 누락된 토지 아니면 다 등록이 되어 있는데 새로운 토지가 발생하게 되면 새로운 토지를 다시 새로이 토지의 표시를 정해서 등록을 해야 되겠죠 또는 이와 반대로 등록된 토지가 해수면이 올라와가지고 바다가 됐어요 그럼 토지가 바다가 돼버렸으니까 더 이상 토지가 아니죠 토지가 아니니까 지적공부에서 그 토지를 말수를 해야 되겠죠 자, 그럼 이때 토지의 표시가 다 등록되는데 그 이후에 새로운 토지가 등장해서 토지의 표시를 새로이 다시 또 정한다든지 또는 등록됐던 토지의 표시가 변경이 생긴다든지 또는 등록됐던 토지가 바다가 되어가지고 사라졌을 때 이때는 말수를 하게 되겠죠 말수하는 것 자,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앞에서 잠깐 들었죠 이것을 토지의 이동이라고 했죠 여기서 이동은 변동하고 비슷한 단어라고 했어요 바뀌었다라는 거죠 다르게 바뀌었다 다를 이자를 쓴다고 했어요 다르게 바뀌었다라는 거죠 다르게 바뀌었다 변동하고 비슷한 의미예요 권리의 변동 그러면은 권리가 발생, 변경, 소멸 여기서는 토지의 표시를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 말수하는 것을 토지의 이동이라고 한다 그래서 토지의 표시를 다 등록했는데 그 이후에 토지의 이동이 발생하게 되면은 다시 지적 공부를 열어야 되겠죠 다시 지적 공부를 열어가지고요 토지의 이동에 따른 지적 공부를 다시 정리를 해야 되겠죠 토지의 이동에 따른 지적 공부의 정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토지 이동 정리라고 합니다 이동 정리를 해요 토지 이동 정리를 할 때는 어떻습니까 시장이 직접 하는 건 아니겠죠 밑에 직원들이에요 직원들이 한 다음에 나중에 시장 결제를 받겠죠 그러면은 결제 받는 소리를 우리는 결의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토지 이동 정리 결의사를 먼저 작성하고 결의사에 따라서 토지 이동 정리를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지적 공부에는 또 소유자가 기록이 되잖아요 소유자가 변경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소유자 표시의 변경이 될 수도 있어요 주소가 바뀔 수도 있고요 아니면 소유자 자체가 변경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소유자가 바뀌었기 때문에 소유자 표시가 바뀌었으면은 소유자 표시가 이제 변경된 것에 대해서 다시 지적을 정리해야 되겠죠 자 이것은 소유자를 정리하기 때문에 이것은 소유자 정리라고 합니다 자 소유자 정리를 할 때는요 또 소유자 정리를 하기 위한 결제를 받는 서류 결의서를 먼저 작성을 해요 결의서를 작성해서 소유자 정리 결의서에 따라서 소유자를 정리를 하게 됩니다 토지 이동은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 소유자 정리는 소유자 정리 결의서에 따라서 정리를 한다는 거죠 이게 바뀌면 안 됩니다 자 이 두 가지를 합쳐서 보통 우리가 지적 정리라고 해요 지적 정리 지적을 다시 정리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제 3장에서는요 지적 정리 절차를 다룹니다 제 3장에서는 자 그런데요 먼저 근데 우리의 제목을 보니까 토지 이동이라고만 돼 있죠 토지 이동 아 이것은 그러면은 소유자 정리도 있는데 왜 토지 이동이라고만 했느냐 그래서요 소유자 정리는 좀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소유자는요 뭘 보고 정리합니까 등기 소리를 보고 정리하는 거죠 그래서 등기 관계 소료 등기 소리를 보고 정리하면 되기 때문에 이건 간단해요 그냥 옮겨 적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별로 중요한 내용이 아니라는 거죠 다만요 그런데 예외적으로요 신규 등록의 경우에요 신규 등록은 새로운 토지가 발생했다든지 했을 때 최초로 이제 등록하는 거예요 새로이 정해서 최초로 등록하는 것은 신규 등록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첫 시간에 우리가 오리엔테이션 할 때 이 최초로 인문강의 첫 시간에 있는데 자 지적 공부가 먼저 만들어집니까 등기부가 먼저 만들어집니까 지적 공부 새로운 토지에 대해서 신규 등록을 통해서 지적 공부가 먼저 만들어져요 그러면 신규 등록 할 당시에는 등기부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으니까 신규 등록 할 때도 소유자를 기록을 해야 되는데 이때는 등기 관련 소료가 없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이때는 등기 소료를 보고 옮겨 적지를 못하고요 어쩔 수 없이 지적 소관청에 다른 소료가 없어요 소료가 없으니까 자기들이 직접 조사해서 소유자가 가장 먼저 새로운 토지가 발생했을 때는 가장 먼저 등록되는 장부가 지적 공부가 돼요 그래서 직접 조사해서 등록할 수밖에 없습니다 등기 소료가 없으니까 이때는 등기 소료를 정리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제외하고는요 소유자 정리는 간단해요 그러니까 이건 예외적인 것만 제외하고는 그러면 지적 정리 절차는 주로 무슨 정리 절차가 되겠습니까 토지 이동 정리 절차가 되겠죠 즉 토지 이동했다는 토지 이동 정리 절차가 지적 정리의 중심이 됩니다 그래서 3장의 제목도 토지 이동했는데요 토지 이동 및 그에 따른 지적 정리 절차를 다루게 됩니다 적을 때 이렇게 적으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적어져 있는 것이요 여러분 강의 자료로 나간 유인물이 있어요 이것도 전체적인 큰 틀을 기억하시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림을 통해서 틀을 정해놨어요 그래서 거기에 유인물을 보시면 지금 저는 옆으로 쓰고 있지만 유인물에는 밑으로 쓰고 있죠 그래서 지적 공부 다 정리된 다음에 그 다음에 지적 공부에는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가 기록이 되는데 토지의 표시 6가지에 대해서 토지 이동이 발생하면 이동이 발생하면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에 의해서 토지 이동 정리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오른쪽에는 소유자가 변경될 수도 있고 이럴 때는 소유자 정리 결의서에 따라서 소유자 정리를 한다 이때 등기된 토지 같은 경우는 등기사항증명서 즉 등기소류에서 정리를 하지만 신규등록의 경우에는 등기소류가 없으니까 지적소관청에 직접 조사해서 등록한다는 거죠 주로 지적 정리 절차는 토지 이동 정리 절차가 됩니다 토지 이동 정리 절차와 관련돼서요 왼쪽에 세 번째 칸 보시면 토지 이동 정리는요 우리가 토지 이동은 제 1장에서 잠깐 나왔는데 빨리빨리 토지 이동에 따라서 지적 공부에 정확한 내용이 빨리빨리 등록되도록 하기 위해서요 지적소관청에서 관례를 계속 돌아다닐 수 없기 때문에 토지 이동이 발생했다는 것을 가장 먼저 아는 사람은 토지 소유자일 테니까 토지 소유자에게 먼저 신청 의무를 부과한다는 거죠 토지 소유자 그래서 신청 의무를 부과해서 토지 소유자의 신청에 따라서 정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토지 소유자가 몰라서 신청을 못했다는지 알면서도 일부러 안 할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러다 보면은 실제 토지하고 지적공부에 정리된 모습이 틀릴 수 있기 때문에 신청이 없다고 하더라도 지적소관청은 다 직권으로 정리할 수가 있다는 거죠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해서 원칙은 신청이죠 예외적으로 또 나아가서요 토지 이동 정리를 할 때는 그러면 신청하면 신청한 대로 그냥 뭐 이렇게 무조건 하느냐 그렇진 않겠죠 정확한 내용을 등록하기 위해서요 다 실질적으로 심산합니다 즉 신청에 의하든 직권에 의하든요 정말로 토지 이동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다 조사를 해요 조사 조사를 하고요 그러면 모든 토지 이동에 대해서 나중에 여러 가지 원인에 따라서 토지 이동이 발생하는데 모든 토지 이동에 대해서 다 조사를 합니다 정확한지 더 나아가서요 그런데 조사뿐만 아니라 면적 경계 좌표 이 세 가지요 이 세 가지의 이동이 발생해서 정리를 할 때는 정확한 측정값을 등록해야 되기 때문에 이 세 가지는 측량도 하게 됩니다 측량 조사 측량 측량은요 면적 경계 좌표만 측량을 하면 되는 거죠 소재, 지번, 지목은 측량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면적 경계 좌표는 또 측량이 돼요 즉 이것을요 실질적 심사주의라고 해요 실질적으로 다 심사를 한다는 거죠 정확한 내용은 실질적으로 심사해서 등록을 합니다 다만 이때 측량과 관련돼서요 제가 뒤에서 할 텐데 면적에 이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면적 경계 좌표 이동이 있으면 다 측량을 해야 되는데 면적 경계 좌표 이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측량하지 않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합병이에요 합병은 측량을 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합병 시간을 할 텐데요 우리가 분할하고 비교해 보죠 자, 분할은 어떻습니까 한 필질로 두 필질로 이제 분할을 하게 되면요 그러면 이 면적 측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경계도 새로 측량을 해야 될 것이고 좌표가 있으면 좌표도 새롭게 정해야 되니까 측량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분할은 당연히 측량을 합니다 자 그런데 합병 같은 경우는요 이 두 필질로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여기가 만약에 100번지를 둘러 나누면은 한 필지는 100번지 한 필지는 100의 1번지 그러면은 면적이 어떻습니까 100번지의 면적이 줄어들었잖아요 토지의 이동이 발생하게 되고 그럼 정리를 위해서는 경계 정하고 다시 면적 측정을 다 해봐야 되는 거죠 측량을 합니다 자 그런데 합병 같은 경우는요 여기가 100번지고 여기가 101번지예요 합병을 합니다 합병하면 몇 번지가 되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선순위 100번지가 되겠죠 자 그러면 100번지가요 면적이 늘어났죠 그러면 경계도 받겠잖아요 그럼 이거 측량하느냐 합병에 있어서는 어떻습니까 이것을 말수해버리면 되겠죠 경계를 말수하면 돼요 그럼 이제 합병이 되는 거죠 말수하고 그 다음에 면적은 어떻습니까 101번지 면적 100번지 면적 101번지 면적을 합산하면 되는 거죠 합산하면 그냥 전자계산기 놓고 합산하면 될 것이지 이것은 굳이 측량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면적의 면적경계 좌표 이동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측량을 하지 않는 것이 바로 합병입니다 합병 몇 주 중요해요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신청 또는 직권해야 조사 측량하여 정리를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지적정리가 되면요 여기서 끝나는 건 또 아니에요 토지이동 정리든 소유자 정리든 지적정리가 되면은요 만약에 지적정리하는 과정에서요 지목이 변경이 됐어요 자 전에서 과수원으로 변경이 됐다고 해보죠 지적정리가 되면은요 그러면은 자 우리가 지목 같은 경우는 등기비에도 기록이 됐잖아요 등기비에도 등기비에는 전으로 기록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토지의 표시는 지적공부가 먼저 바뀌기 때문에 지적공부에서 전에서 과수원으로 바뀌면은 지적공부는 바뀌었는데 등기비는 그대로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등기관이 혹시 지적공부 이렇게 변경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자 이런 거 어떻습니까 지적공부를 계속 열고 다닐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빨리 지적공부와 등기비의 일치를 위해서요 일치를 위해서 지적정리를 통해서 토지의 표시에 이동이 발생했다고 하게 되면요 이런 경우에 등기된 사항도 변경이 이루어졌을 때요 우리가 등기비에는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은 등기부에도 기록됩니다 그래서 등기부에도 기록되는 등기사항에 대해서 지적정리를 하게 되면은 등기부와의 빨리 일치를 위해서요 등기소에 등기를 촉탁하도록 합니다 등기를 빨리 등기소에 촉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등기업부와 일치를 빨리 취하라는 거죠 그래서 촉탁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촉탁이라는 단어는요 이런 거예요 뭔가를 요구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개인이 어떤 개인끼리 뭔가를 서로 요구를 해요 개인이 개인에게 뭔가를 서로 요구합니다 이렇게 요구할 수도 있고 이렇게 요구할 수도 있죠 개인이 개인한테 뭔가를 요구할 때는 우리는 청구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민법 시간은 계속 청구, 청구하는 거죠 개인이 개인한테 청구하잖아요 그런데 개인이 국가기관에 뭔가를 요구할 수도 있어요 국가기관 국가기관에 국가기관에 뭔가를 요구할 때는 뭐라고 하는 겁니까? 일단은 청구라고 하지 않고요 신청이라고 하죠 등기기록의 발급을 신청, 지적공부의 발급을 신청 이렇게 합니다 신청한다고 하는 거예요 의미는 동일해요 동일한데 누가 누구한테 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청구라고도 하기도 하고 신청이라고도 하기도 하고요 국가기관과 국가기관이 서로 뭔가를 요구할 수도 있겠죠 국가기관이 국가기관에게 이럴 때는요 촉탁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그러면 청구나 신청, 촉탁은 다 동일한 의미예요 뭔가를 요구한다는 것인데 과연 누가 누구한테 요구하느냐에 따라서 청구, 신청, 촉탁을 틀리게 사용합니다 자 그러면 지적소관청이 등기소의 등기관에게 요구를 하기 때문에 등기, 촉탁이라고 하는 거죠 개인이 등기소가 가지고 등기를 요구할 때는 등기를 신청한다 혼자서 등기를 할 수 없어서 상대방에게 이 사람의 등기에 협조를 요구할 때는 등기를 청구한다고 하는 거죠 등기를 청구하고 등기를 신청하고 등기를 촉탁하는 것이죠 여기서는 등기, 촉탁이 되겠죠 등기, 촉탁을 통해서 등기부와 지적공부를 일치를 시킵니다 다만요 다만 신규등록의 교관은 어떻습니까 신규등록을 할 때는 아직 등기부가 없죠 지적정리 했을 때는 아직 등기부가 없는 상태예요 등기부가 없는 상태이니까 등기, 촉탁을 할 필요가 없게 되겠죠 등기부 자체가 없으니까요 그러면 지적공부와 등기부와 일치를 시켰어요 거기서 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지적정리가 되었다는 사실 이런 사실을요 토지, 소유자 등에게 통지랍니다 이렇게 지적정리됐습니다 토지, 소유자 등에게 통지를 해요 통지까지 끝나게 되면 지적정리가 되었다는 사실을 통지까지 끝나게 되면 모든 절차가 끝나게 됩니다 여기까지 절차를 우리가 다루게 돼요 제 3장에서는요 자, 그래서 지적정리 이후에 어떻습니까 등기, 촉탁을 하는데 다만 신규등록을 할 때는 등기, 촉탁을 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오른쪽에 지적정리가 다 끝났으면 지적정리 등을 토지, 소유자 등에게 통지라는 거죠 가로열고 밑에 있는 것은요 언제까지 통지를 해야 되느냐 통지 시기인데 그래서 나중에 맨 뒤에 통지할 때 다시 설명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지적정리하는 절차 그 첫 지적정리를 위한 전 절차 그 다음에 이후 절차 이것을 우리가 3장에서 다루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요 먼저 한 장을 넘기시면은요 79페이지 보시면 먼저 토지이동의 개념이 나오죠 용어의 정이에요 우리가 토지이동이라고 하는 것은요 토지의 표시에 대해서만 토지이동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요 토지의 표시는 6가지만을 우리는 토지이동이라고 합니다 따라서요 두 번째 줄을 보시면은요 토지의 소유자가 변경됐다든지 소유자의 주소가 변경됐다든지 토지의 등급, 개별 공시지가 이런 것들은 토지의 표시가 아니기 때문에 토지의 이동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토지의 표시를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 말수하는 것 이것만으로는 토지이동이라고 한다는 거죠 토지이동이 발생되는 원인은 다양합니다 이렇게 신규 등록, 새로운 토지가 발생해서 신규 등록한다든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새로이 정하는 것이 되겠죠 또는 토지이동이 발생되는 원인은 지목이 바뀐다든지 지목변경 그 다음에 있던 토지가 바다가 돼요 바다가 되면 바다로 된 토지를 등록, 말수하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 개별적인 절차들을 하나하나 다루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발생하게 된 원인에 따라 정리 절차들을 개별적 절차들을 하나하나 다루게 되는데 하나하나 그 개별적 절차를 다루기 전에 모두의 공통적인 내용, 큰 흐름을 먼저 보았어요 2번 보시면 밑에 지적측량의 수반여부 이것도 했죠 모든 토지이동에 대해서 다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해요 그러니까 오른쪽에 왼쪽에 우리가 박스 밑에 보시면 조사라고 되어 있죠 합병과 지목변경만 조사네요 그게 아니라 밑에다 쓰면 돼요 모든 토지이동에 대해서 다 조사를 한다는 거예요 조사를 합니다 다만 오른쪽에 측량을 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면적경계 좌표에 이동이 발생했을 때만 측량을 해요 그럼 오른쪽에 있는 내용은 우리가 나중에 하나씩 공부를 해요 신규등록, 등록조납, 분할, 축척변경, 도시개발사업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이외에도 면적경계 좌표에 이동이 발생하는 것은 다양합니다 이건 외울 필요가 없고요 다만 왼쪽에 조사만 하고 그러니까 여기 써는 의미는 이런 거예요 두 가지만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토지이동에서 조사를 하는데 합병과 지목변경은 어느 때에다 쓰면 돼요 측량을 하지 않는다 모든 토지이동을 다 조사를 하지만 적어도 지목변경, 지목변경은 면적경계 좌표가 아니잖아요 지목변경뿐만 아니겠죠 지번변경도 마찬가지죠 소재가 변경되는 경우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거기는 지목변경만 있는데 옆에다가 지번, 소재변경, 지번변경, 소재변경도 측량을 하지 않고 그 다음에 면적경계 좌표에 이동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측량하지 않는 게 합병이라고 했죠 합병을 측량하지 않고 그래서 합병, 지목변경 옆에다 이렇게 쓰면 돼요 이거는 측량을 하지 않는다 조사만 하지 측량을 하지 않는다 이런 의미로 적어져 있는 거예요 두 가지만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 조사를 하지만은 이 두 가지는 두 가지에다가 좀 더 추가를 했죠 지번변경, 소재변경 이런 것들은 따로 측량을 하지 않는다 조사만 하지 그래서 우리는 측량을 하는 경우와 측량을 하지 않는 경우만 구별하시면 돼요 모든 토지 등은 다 조사라기 때문에 하는 경우와 안 하는 경우 하면 되는데 소재, 지번, 지목은 측량을 하지 않는다 면적경계 좌표만 측량을 하는데 유일하게 합병은 측량하지 않는다 이렇게만 정리하시고요 그럼 넘기시면요 제2절에서요 개별적인 토지 이동이 발생하는 원인에 따른 개별적인 절차들이 하나씩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씩 공부하시는데요 자 먼저 일해서요 신규등록이 나오죠 신규등록 먼저 용어의 정의 개념이 나옵니다 신규등록이란 새로 조성된 토지 공유수면 매립치 이런 가지 공유수면 매립치 바다를 메웠어요 새로운 토지가 발생을 했죠 새로운 정의에서 등록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지적공부에 등록되지 아니한 토지 이건 등록 누락 토지 누락 토지가 되겠죠 다 등록했다고 해서 등록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무인도 하나가 등록이 안 돼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 발생된 토지는 아니지만 누락됐던 토지를 새로이 정해서 등록하는 것 이것을 신규등록이라고 합니다 개념이 어렵진 않죠 그래서 새로이 등록하는 것을 말해요 대상은 그냥 넘어가시면 됩니다 대상은 방금 했던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새로 조성된 토지 누락된 토지 지적공부에 등록되지 아니한 토지를 지적공부에 새로이 등록하는 것을 말해요 그러면 이제 구체적인 새로이 정할 때 신규등록할 때 절차예요 자 우리가 커다란 절차는 설명을 드렸죠 자 신청 원칙이 신청이라고 했죠 신청하지 않으면 예외적으로 직권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다 공통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주로 신청 쪽만 여기서 앞에서는 다루고 나중에 이 3장 내용이 다 끝날 때쯤 되면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할 거예요 그럼 먼저 신청해서 이거 원칙이니까 신청해서 신규등록을 하는데 자 1번 보시면 토지 소유자는 신규등록할 토지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동그라미 치시고요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신규등록을 신청해야 된다 신청 의무를 부과하고 있죠 또 60일 이내에 신청을 하도록 강요를 하고 있습니다 신청을 할 때는요 우리가 국가기관에 뭘 신청을 할 때는 빈손으로 가서 신규등록해 주세요 그래서 신규등록 되는 거 아닙니다 항상 국가기관에 뭔가를 요구할 때는 다 서면으로 작성하게 되죠 신청서를 작성하게 돼요 신청서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자 그럼 신청서를 작성할 때요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을요 증명하는 서류들이 또 첨부서면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신청서만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신청서가 허위로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청서에 있는 내용을요 증명하기 위한 첨부서면들이 이제 계속 들어갑니다 첨부서류 지적법뿐만 아니라 등기법에서도 계속 이런 게 나와요 신청서 첨부서류 뭘 들고 가느냐 이런 것들이에요 그럼 첨부서류로서 뭘 들고 가야 되냐면요 반드시 들고 가야 되는 것이 자 신규등록을 할 때는요 소유자가 신규등록 할 때는 소유자도 기록을 해야 되는데 어디에도 소유자가 등록되어 있는 게 없어요 특히 등기부가 없다는 거죠 신규등록 할 때는 따라서 등기부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신규등록 할 때 내 이름으로 내가 소유자니까 내 이름으로 신규등록 해주세요 라고 하면 그 사람 말만 듣고 그 사람 이름으로 해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정말 그 사람이 소유자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겠죠 따라서 신규등록 할 때는 등기부가 없이 최초로 소유자가 등록되는 장부다 보니까 신규등록 할 때는 내가 소유자라는 소유권 증명서를 함께 가져가야 돼요 자 그래서 두 번째 줄 오른쪽 보시면 신청서에 첨부하여 지적소관청에 제출해야 되는 서류는 다음과 같다 해가지고 다음과 같다 해가지고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있는데요 지금 뭐냐 다 소유권 증명서를 말해요 그래서 리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그 밖에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소유권 증명서류라는 거예요 기역, 니은, 디귿은 이 소유권 증명서류 하나의 이시라는 거죠 예시 자 그러면 소유권 증명서류로서 뭘 들고 가야 되냐 자 법원의 확정 판결서 갑이 소유자다라는 확정 판결서가 있으면 그걸로 증명이 되잖아요 따라서 확정 판결서 정본 또는 사본 이런 걸 가져가면 되고요 또 공유수면을 매립했습니다 앞에 있는 법률은 알 필요 없고 공유수면 관리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가지고요 공유수면을 매립을 했어요 공유수면을 매립을 하게 되면 새로운 토지가 발생하게 되면요 새로운 토지가 발생했다는 것은요 중공검사가 떨어져야 돼요 건물도 짓고 있는 상태에서는 아직 건물이 아니에요 다 지은 다음에 중공검사가 떨어져야 이게 건물이 되는 거예요 토지도 마찬가지고 매립하고 있는 과정에서는 아직 토지가 아니고 나중에 중공검사가 떨어져야 어떻습니까 토지가 이제 성립을 한 거예요 이때 중공검사를 누구 이름으로 떼주겠습니까 이 토지를 만든 사람이 되겠죠 이 만든 사람이 소유자잖아요 그래서 이 중공검사의 거기 중공검사 확인증에 소유자로 나와 있는 사람 그러니까 중공검사를 받은 사람 그 사람이 소유자라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요 이때는 중공검사 확인증에 쓰면 그거 가져오면 됩니다 소유자라는 게 증명이 되겠죠 또는 D급 보시면 도시계획구액의 토지를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등록하는데요 도시를 어떤 계획을 수립해가지고요 어떤 한 지역을요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개발을 합니다 개발하는데요 쭉쭉 개발하는 과정에서요 남는 토지가 발생을 했어요 남는 토지가 개발합니다 원래 이 지역이요 이 지역이 이렇게 모양이 좀 틀리네요 동일한 모양이라고 해보고요 동일한 모양이 근데 원래 이 지역이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이것을 이제 계획적으로 개발합니다 그래서 개발을 했어요 이렇게 개발을 하게 되면요 땅값이 올라가겠죠 도로도 놓고 공원도 만들고 해요 그래서 만든 다음에 어떻습니까 이 토지 소유자한테 이 토지를 주고요 이 토지 소유자한테 이 토지를 주고요 이 토지 소유자한테 이 토지를 주고요 그리고 환지라고 하는 거죠 바꿔줘요 그럼 원래 이 토지가 100평이었으면요 100평을 주느냐 그렇진 않아요 그러면 가만히 앉아서 어떻습니까 땅값이 두 배로 뛰었는데 두 배 이득을 얻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개발이익은 다 환수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땅값이 두 배로 튄다 그러면은요 이 사람이 100평 가지고 있으면은 50평만 주는 거예요 나는 100평을 다 갖고 싶다 따로 사야 돼요 그래야 공정하잖아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그러면 남는 그래서 여기가 100평짜리가 만약에 100필지가 있었는데 이걸 개발하게 되면요 더 많이 만들어요 200필지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100필지는 얘들한테 죽어요 나머지 100필지는 파는 거예요 팔아가지고 공사비를 뽑아야 될 거 아니에요 공사비 뭐 이런 게 있어야 뭐 이렇게 공사가 들어오는 것이지 남는 것도 없이 공사가 들어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남는 토지들이 생기잖아요 남는 토지들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은 어떻습니까 이런 것들은요 일단 어떻습니까 국가가 만약에 개발했으면 국가가 소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 죽어요 이거는 국가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자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 있는데 이건 국가예요 근데 이것이 천안시에서 만약에 개발했다고 해보죠 그러면 이거는 천안시 안에 있는 토지잖아요 그래서 천안시에서요 국가가 소유하는 토지 중에 일부를요 이 정도는 이건 천안시 있으니까 우리가 가지고 개발하면 훨씬 좋을 것 같은데 우리한테 좀 줄 수 없느냐라고 합니다 그거 좀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국가가 가져 그러면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럼 이때 이 사람이 천안시가 자기 국가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천안시의 이름으로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국가로 터가 받아야 돼요 자 그러면 이때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자 그런데 국가의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 누구냐 기획재정부 장관이에요 따라서 기획재정부 장관으로부터 가져라라고 하면은요 이때는 이제 지방자치단체 천안시 명의로 등록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서류들이 이제 소유권 증명서류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디귿 보시면 도시계획구역의 토지를 그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등록하는 때는요 누구의 누구와 협의해야 돼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아니라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한 문서를 가져야 돼요 자 이런 것들이 소유권 증명서류 하나 예시가 되고 꼭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리을 보시면 그 밖에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자 소유권 증명서류 여기다가 체크를 하셔야 돼요 소유권 증명서류를 첨부해온다는 거죠 그러면 그 소유권 증명서류를 지적소관청에서 혹시 위조되지 않았는지를 조사를 하는 거예요 소유권 증명서류를 첨부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소유권 증명서류를 첨부하는데요 기역, 니은, 디귿, 일 거기에 빈 공간이 여기다가 왼쪽에다가 뭐라고 쓰냐면요 기역, 니은, 디귿, 일 옆에다가 소유권 증명서류로 등기서류는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건 안 되는 거죠 등기서류는 해당 사항이 없죠 아직 등기분은 없으니까 그래서 첨부에 대한 서류 해가지고 여러 가지가 쭉 나오는 과정에서 등기상 증명서 이런 말로 하면 무조건 이게 틀린 거죠 아직 등기분은 없으니까 이건 제공될 수가 없는 거죠 등기서류 가입해 주시면 돼요 자 소유권 증명서류를 첨부합니다 그러면 소유권 증명서류를 첨부해가는 것은요 우리가 나중에 뒤에서 하나씩 이제 토지 이동 정지 절차를 다루게 되는데 유일하게 소유권 증명서류를 가져가는 것은 신규등록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각 그 토지 이동 정지 절차의 특징들을 기억하시는 게 중요한데 신규등록에서만 나타나는 특징이 소유권 증명서를 가져간다 라는 거예요 다른 토지 이동은 이해 없습니다 또 2번 보시면 위 소류를 해당 지적소관청이 관리하는 경우에는 지적소관청의 확인으로써 소류 제출을 가름할 수 있다 이 말이 나오면요 뒤에서도 반복해서 계속 이 말이 나와요 무조건 옳은 말입니다 자 예를 들면 우리가 중공검사 확인증 사본을 가져가야 되는데 중공검사 누가 해줍니까? 시장군수구청장이 해주는 거예요 원본은 누가 가지고 있어요? 시장군수구청장이 사본은 내가 가지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사본을 굳이 제출할 필요 없이요 그냥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너희들이 나한테 발급해준 원본 너희들이 가지고 있지 않느냐 그거 확인해 봐라 그렇게 함으로써 소류 제출에 가름할 수 있다는 거죠 상관없겠죠 지적소관청에 관리하는 경우는 지적소관청의 확인으로써 가름할 수 있다 과거에는 시험 문제가 지적소관청의 확인을 시도지사의 확인에서 틀리게 나오게 돼요 말장난들을 많이 합니다 지적법은 그게 어렵지 않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유심히 보시면 돼요 처리 절차에 가지고요 먼저 제목만 보죠 왼쪽에 신규 등록을 하기 위해서 면적 경계 좌표도 정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측량을 해야 되겠죠 측량부터 하고 신규 등록을 신청하는 거예요 측량 결과를 가지고 이것을 이제 신청서에 적어서 신규 등록을 신청합니다 신청을 하게 되면 토지 이동정리 신규 등록을 하기 전에 먼저 이동정리 결의서를 작성하고 이동정리 결의서에 따라서 어떻습니까 토지 이동정리를 하게 되는 거죠 토지 이동정리 토지 이동정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또 소유자도 적어야 되니까 결국 지적정리를 하게 되는 거죠 지적정리가 끝난 다음에요 그 다음에 등기부와 일치를 위해서 등기 촉탁을 원칙적으로 해야 되는데 신규 등록은 등기 촉탁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다만 이제 신규 등록이겠다는 통지를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통지하고 지적정리 사이에 등기 촉탁 쓴 다음에 가입표 치시면 돼요 등기 촉탁이 없죠 그러니까 등기 촉탁은 하지 않고 그냥 지적정리 통지만 하면 된다 맨 밑에 등기 있는데 이것은 신규 등록이 다 끝나면 나중에 이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니까 이것은 등기 촉탁하고는 별개입니다 맨 마지막에 등기 이렇게 있는데 이것은 그냥 지워버리세요 안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등기 촉탁은 하지 않고 바로 통지로 가는 것이죠 넘기시면 신규 등록에 있어서 커다란 절차를 보았고요 개별적인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죠 지적공부 정리하는 것인데요 반가루 1번 지번 지번도 기록을 하겠죠 그런데 지번을 기록하는 방법 신규 등록에 있어서 지번 등록하는 방법은 우리가 지번 시간에 있죠 원칙은 9번 예외적으로 본번으로 부여할 수 있다 넘어가시고요 그 다음에 경계 좌표 면적도 새로 정해야 되겠죠 여기서는 2번만 보시면 되는데 경계 면적 좌표 등을 새로이 측량 동그라미 치면 됩니다 신규 등록은 반드시 측량을 해서 새로이 등록해요 측량을 할 때는 두 번째 줄을 보시면 인접 토지의 축척과 동일한 축척으로 해야 되겠죠 같이 등록이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3번 보시면 소유자에 관한 사항에서요 1번 보시면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지적소관청이 제출하며 소유권 증명서를 제출한다고 했죠 하며 신규 등록하는 토지의 소유자는 바로 이것을 보고 지적소관청이 직접 조사해서 등록을 한다 등기 소례가 없으니까 직접 조사해서 등록한다 이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럼 우리가 소유자를 등록할 때는요 만약에 중공검사가요 4월 1일 날 났어요 갑이 이제 중공검사를 받습니다 그 다음에 60일 이내에 신규 등록을 해야 되니까 이 사람이 5월 1일 날 신규 등록을 신청해서 이때 신규 등록이 됐어요 등록이 됐습니다 자 그럼 갑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날은요 중공검사가 났을 때 바로 소유권을 취득합니까? 신규 등록이 되어야 소유권을 취득합니까? 5월 1일 날 소유권을 취득할까요? 4월 1일 날 소유권을 취득할까요? 신규 등록이 안 됐어도 이때 소유권을 취득했잖아요 4월 1일 날 그리고 이 소유자가 신규 등록을 신청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지적공배 소유자를 기록하는 것은 과세 등을 위해서인데 5월 1일부터 과세를 해야 돼요 4월 1일부터 과세를 해야 돼요 4월 1일부터 과세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따라서 신규 등록할 때 소유권자 소유권 변동에 우리가 소유자를 기록할 때는 소유권 변경일자 변동일자를 적게 되는데 이 소유권 변동일자는 신규 등록하는 날짜 5월 1일이 아니라 중공검사를 받은 날 이 날을 기록하는 거예요 그 내용에 동그라미 2번에 있죠 자 공유수면을 매립해가지고요 중공검사 확인증 등 소유권 취득에 관한 증명서를 검토 조사하여 등록을 하되 변동일자는 중공일자를 적는 것이지 신규 등록하는 날짜를 적는 게 아니에요 신규 등록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집원을 갖게 됩니다 토지의 표시는요 이때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신규 등록하기 전에는 집원은 없죠 집원은 없지만 없으니까 소유자는 있는 거예요 소유자는 그렇죠 그러니까 소유자는 중공검사 받은 날을 적지 신규 등록하는 날짜를 적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넘어가시고요 뒤에서 또 나오니까 6번 보시면 동그라미 1번 등기 촉탁은 불가능 등기부가 없으니까 등기 촉탁은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2번은요 신규 등록 시에는 측량 성과도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인데 측량은 합니다 그런데 측량 성과도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은요 나중에 우리가 측량 시간에 공부를 해요 측량을 하게 되면 그 측량한 내용을 가지고 바로 등록 신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측량 수행자가 측량을 하게 되면 이것을 지적소관청이 제출해서 검사를 받아요 그래서 검사를 통과한 측량 성과도를 내가 받은 거예요 즉 지적소관청에서 검사를 다 한 측량 성과도를 내가 받은 것이기 때문에 측량은 반드시 하지만은 측량 성과도를 제출할 필요는 없어요 이미 지적소관청에서 다 검사를 통해서 발급해 준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측량 시간에 또 반복이 되니까 그때 좀 보기로 하고요 등기 촉탁을 안는다 이걸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신규 등록을 보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가시면은 등록 전환이 있죠 여기까지만 좀 하도록 할게요 신규 등록과 등록 전환이 비슷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등록 전환은요 자 보죠 여기에 지적도가 이렇게 있습니다 지적도가 지적도가 이렇게 있어요 지적도가 있다는 것은 여기 있는 토지들은 토지 대장에 등록된 토지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요 산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는 이제 여기는 지적 토지 대장이 등록된 토지고요 산 이렇게 돼 있으면 이걸 뭘 나타냅니까 이것은 임야대장 임야대 등록된 토지라는 거예요 여기도 여러 필주로는 되어 있지만 이것은 여기를 보고 싶으면은 임야대장 임야도 임야도를 보라는 거죠 그럼 임야도는 이렇게 되겠죠 임야대장에 등록됐어요 임야대장 여기는 이제 임야도 임야대장에 등록된 임야도는요 자 축척이 더 작기 때문에 이것보다 세밀하게 기록이 되겠죠 그럼 임야도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자 여기 부분은 어떻습니까 여기 부분은 이렇게 지적도에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임야도는 여기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되겠죠 여러 표지로 돼 있어요 이게 이제 임야도의 모습입니다 축척이 다르기 때문에 여기는 좀 더 작게 그려지겠죠 보기 편하게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는요 여기는 여기가 몇 번졌냐면 여기가 임야도니까 산자를 붙여야 되겠죠 여기는 산 7번지에요 그리고 여기는 임야입니다 지목도 적는 거죠 산 7번지 임야에요 근데 그 임야를요 이미 등록되어 있습니다 새롭게 등록하는 게 아니에요 등록되어 있는데 이 임야를요 개관을 해서 바수로 만들었어요 지원으로 지목이 바뀌죠 자 저는요 저는 지적도에 등록해야 돼요 자 그러니까 여기 임야가 있는데 어떻습니까 여기는 좀 작은 좀 더 작게 아주 작게 여기 여기 좀 작은데요 여기 임야가 조그만하게 있었는데 여기를 지원으로 만들었습니다 자 이것은 그러면 어떻습니까 지목이 지원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것은 지적도로 옮겨 등록해요 그러면 지적도로 옮겨 등록하면요 여기는 만약에 1200분의 1 도면이 거예요 여기는 3000분의 1이다 자 그럼 어떻습니까 커지게 되겠죠 요 내용이 좀 커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좀 커지게 이렇게 됐다고 해보죠 그래서 옮겨 등록합니다 자 그러면요 임야도 임야대장 임야도의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지적도로 지금 옮겨 등록하고 있죠 자 옮겨 등록하는 거 이것은 우리는 등록전환이라고 합니다 자 신규 등록이 아니죠 이미 등록되어 있는 토지에 그 등록되는 장부만 전환시켜주는 거예요 등록전환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등록전환은요 등록전환은요 등록전환 하게 되면요 요 부분을 옮겨 등록하게 되면은 자 그러면 여기 때 임야에서 존으로 바뀌었어요 지목은 존이 바뀌었죠 존이 된다면 지번은 어떻습니까 산 7번지를 그대로 쓸 수가 없죠 이거는 토지대장 지적도 있으니까요 산은 빼야 돼요 그러면 7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을까요 여기 안에 7번지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7번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요 7번지를 그대로 사용할 수는 없어요 여기가 몇 번지냐면요 여기가 20번지라고 해보죠 여기 지번을 뭐라고 해야 돼요 그러면은 산 7번지를 그대로 쓸 수가 없죠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인접토지본번에 부번을 붙여서 20에 1 이렇게 쓰게 되겠죠 만약에 이 지번 부여 지역의 맨 마지막 지번이 여기였다고 해보죠 여기가요 만약에 50번지였어요 50번지 옆에 새로운 토지가 개강이 돼가지고요 만약에 전에서 임야를 밝혔습니다 그럼 여기는 뭐라고 써 보는데요 50에 1번지 할 수 있지만 여기는 최종 지번 토지잖아요 그러니까 50에 1번지 할 필요 없고 그냥 어떻습니까 51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규 등록할 때 지번 부여할 때 어떻습니까 신규 지번 부여할 때 새로운 토지에 대해서 지번을 부여할 때는 원칙적으로 인접토지본번에 부번을 붙이지만 최종 지번 토지에 인접한다든지 또는 멀리 떨어져 있다든지 이럴 수도 있는 거죠 여기는 다 임야 있는데 끝머리 여기 한 필지만요 개강을 했어요 그래서 옮겨 등록합니다 여기는 몇 번지 하면 돼요 굳이 20에 2번지 할 필요 없어요 여기가 51번지면 그냥 52번지 하면 되겠죠 아니면 토지를 임야를요 밭으로 개강을 하는데 한 필지만 개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엄청나게 많은 필지가 개강이 됐어요 여기 엄청나게 많은 필지 엄청나게 많은 토지를 새롭게 지번을 부여할 때요 이때는 인접토지의 부분을 계속 부여하면 힘들기 때문에 불합돈이 좀 복잡하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최종 지번 다음 순번에 본본으로 순차적으로 부여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등록 전환도 어떻습니까 지족도 내에서 새롭게 지번을 부여해야 돼요 산 7번지를 그대로 사용할 수 없고 지족도 내에서 새롭게 지번을 부여해야 된다는 점에 있어서는 신규 등록과 별 차이가 없어요 따라서 등록 전환할 때 지번 부여 방법은 신규 등록할 때 지번 부여 방법과 동일하게 사용을 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죠 우리가 신규 등록할 때는 여기가 바다였던 거고 등록 전환에 있어서는 여기는 다 임야였던 거예요 임야를 하나씩 이렇게 토지대장 지족도로 옮겨 등록하게 되면 지번을 새로 부여할 텐데 이때 지번을 새로 부여하는 방법이 신규 등록할 때 지번 부여 방법과 동일하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왜 신규 등록과 등록 전환이 지번 부여 방법이 동일했는지를 한번 알았고요 그러면 등록 전환을 할 때 지번이 바뀌죠 또 지목도 바뀌었어요 이것만 바뀌는 게 아닙니다 자 3천분의 1에서 이것을 옮겨 등록하게 되면 이것을 3천분의 1에서 이 1200분의 1로 확대를 한 다음에 오려 붙이는 게 아니에요 그래 버리면 정확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원래 3000분의 1 토지를요 1200분의 1 지적도에서 다시 측량을 통해서 경계를 정합니다 다시 측량을 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경계를 정하는 거예요 정한 다음에 면적도 다시 측정을 해요 다 측량을 한다는 거죠 측량을 그러니까 면적이 바뀔 수도 있고 경계는 당연히 바뀌게 될 것이고 지목도 바뀌고 지본도 바뀌니까 토지 이동이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때 등록 전환이죠 등록 전환은 과연 어떠한 절차에서 이루어지는지를 보죠 먼저 의의 보시면 등록 전환이란 임야대장 및 임야대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지적도로 옮겨 등록하는 거예요 반대로요 만약에 여기가 원래 밭이었는데 임야로 바뀌었어요 그러면은 밭이 임야로 바뀌면은 토지대장에 등록된 토지대장 지적도에 등록된 토지를 임야대장 임야대로 그러면 또 옮겨 등록하느냐 이렇지는 않습니다 언젠가는요 토지대장 지적도로 이론화 시켜야 돼요 이게 따로따로 있으니까 보기가 귀찮잖아요 그러니까 언젠가는 토지대장 지적도로 이론화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임야대장 임야대에서 토지대장 지적도로는 옮겨 등록하지만 토지대장 지적도에서 임야대장 임야대는 절대 옮겨 등록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는 옮겨 등록하지 않아요 이건 등록 전환이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자 그럼 먼저 대의사항이 있죠 그럼 어쩔 때 등록 전환이 이루어지냐 해서요 자 1번 보시면은 등록 전환을 신청할 수 있는 토지는 임야대장 및 임야대에 등록된 토지로서 산지관리법 하나 동그라미 치시고요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 토지형질변경 형질변경이 됐다는 것은 임야가 밭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임야를 밭으로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이거는 산지를 임야죠 이것을 다른 식으로 전용하기 위해서는 전용허가 이런 게 필요해요 산지관리법에 대한 허가 같은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허가 같은 걸 받아서 형질변경이 되었다는지 또는 우리가 지목이라고 하는 것이요 토지에 있는 건축물에 의해서도 지목이 정해지는 거죠 여기에 원래 임야였는데 주거용 건물을 하나 지었어요 주거용 건물을 지었는데 마음대로 지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허가를 받았어야 돼요 그런데 짓고 났는데 나중에 허가가 떨어졌어요 허가가 떨어지면 이제는 대지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목이 임야에서 대로 바뀌게 되겠죠 그래서 건축법상 건축물의 사용승인 등을 통해서요 그다음에 있죠 지목을 변경해야 될 토지 즉 지족도에 등록해야 될 지목으로 변경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이렇게 지목변경을 수반하여 등록전환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것은 산지관리법 잘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지목변경을 수반하여 등록전환이 이루어지는데 중요한 건 동그라미 2번입니다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목변경 없이 동그라미 2번 지식이고요 지목변경 없이도 등록전환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냐 자 보시면 여기 끝은 머리에 한 두 필지가 있다고 해보죠 여기는 산 21번지고 여기는 산 22번지예요 다 여기는 임야입니다 임야인데요 자 이 주변을요 전부 다 밭으로 개관을 했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밭으로 개관을 했기 때문에 이 전부가 다 지적도로 옮겨 등록합니다 그런데 끝에 있는 이 두 필지는요 여전히 임야로 있어요 여전히 임야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전히 임야이기 때문에 이 두 필지는요 임야도에 둬야 되는 거잖아요 원칙적으로는 둬야 되는지만은 이 두 필지 때문에요 임야도를 계속 두고 있는 게 불합리하잖아요 한꺼번에 다 이것을 지적도로 옮겨 버리면 보기가 편하잖아요 어차피 주변을 등록전환하기 위해서는 다 측량을 해야 되는데 그때 측량할 때 함께 측량해가지고 등록전환 해버리면 오히려 편하죠 따라서 대부분의 토지가 다 등록전환 됐을 때는요 이렇게 임야인 상태로 그대로 있던 토지들도 어떻습니까 한꺼번에 몇 필지 안 되는 건 한꺼번에 등록전환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만약에 거기에 만약에 끝은 머리에 이렇게 두 필지가 있으면요 그러면 원래는 이건 몇 번이었어요 산 21번지 임이었죠 여기는 산 21번지 임이었고 산 22번지 임이었는데 자 그러면 이 들어오게 되면 어떻습니까 여전히 여기는 임야죠 지목은 임야예요 지목은 안 바뀌었어요 그러나 지번은 바뀌어야 되겠죠 산자 붙이면 안 되잖아요 지적도 있으니까 지적도 내에서 새롭게 지번을 부여해야 되겠죠 그래서 등록전환이 이루어지면요 지번은 무조건 바뀝니다 그러나 지목은 안 바뀌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목변경 없이 이렇게 등록전환이 되는 경우들이 가끔 있습니다 첫 번째가 기억보시면 대부분의 토지가 등록전환 일단 줄 보시면 돼요 대부분의 토지가 등록전환인데요 나머지 토지를 임야에 계속 존치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라고 하면 임야인 채로 등록전환이 될 수도 있고요 또는 이럴 수도 있습니다 이 토지를 산칠임이었는데요 이 사람이 바수로 사실상 이용은 하고 있어요 그런데 불법적으로 허가를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실상 바수로 이용하고 있는데 나중에 전으로 지목변경을 해달라고 했더니 이거는 허가도 없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목변경을 안 해줍니다 관청에서 사실상 바수로 이용되고 있지만요 지목변경을 안 해주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이것은 토지가 임야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전히 임야라고 하더라도 사실상 바수로 이용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지적공부는 사실상태를 등록하는 것이지 어떤 주범적인 어떤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걸 등록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자 ㄴ 보시면은 이런 경우에도 사실상 형질변경돼서 전으로 이용되고 있으면요 그런데 등록전환, 지목변경이 관계법령에서 금지돼서 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이때 임야인 상태로 옮겨 등록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ㄴ 보시면 임야되어 등록된 토지가 사실상 형질변경은 되었어요 전으로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계법령 등에서 지목변경을 할 수 없는 경우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습니까? 여전히 임야가 되는 거죠 전으로 허가가 안 나가지고 그러니까 이것도 지번은 새로 부여하지만 여전히 임야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ㄷ 보시면요 도시관리기획선에 따라서 토지가 분할되는 경우인데 도시관리기획선 안에 있는 토지들은요 여기 엄청나게 많은 필지가 있는데 도시관리기획선 안에 있는 토지들은 다 지적도에 등록합니다 그런데 어떤 토지가요 여기 한 필지가 이렇게 있었는데 원래 여기는 임야였어요 산, 47, 임이었는데 일부만 도시관리기획선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러면 이 부분만 없습니까?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는 분할이 돼요 분할이 되면은 이 토지는 여전히 산, 47의 임이지만은 이 토지는 어떻습니까? 분할이 돼가지고 지적도 안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은 여전히 어떻습니까? 임야예요 임야 토지는 임야잖아요 지번을 새로 부여하면서 임야인 채로 지적도로 옮겨두도록 합니다 자 그래서 도시관리기획선에 따라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세 가지 예외 기억하시면 돼요 지목변경 없이 등록전환되는 경우 대부분의 토지 등록전환 그 다음에 사실상 형질 변경됐으나 지목변경할 수 없는 경우 도시관리기획선에 따라 토지가 분할되는 경우 자 이런 경우에는 토지대장 지적도로의 임야인 채로 그대로 들어온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런 토지들이요 그러니까 기역, 니은, 디귿 앞에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기역, 니은, 디귿 앞에 이것을 우리가 보통 세속적으로 토임 이렇게 표현합니다 토지대장에 등록된 임야라는 거예요 임야가 토지대장 지적도에 등록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같은 임야라고 하더라도요 임야도에 등록된 임야가 비싸겠습니까? 토지대장에 등록된 임야가 비싸겠습니까? 이게 좀 비싸겠죠 왜요? 곧 개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토임이라는 단어를 기억하시면 이 의미를 우리가 좀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대상 토지를 좀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넘기시면 신청해가지고요 자, 등록전환도요 이런 사유가 발생하면 신기등록과 같이 두 번째 줄 보시면 60일 이내 신청을 해야 됩니다 신청을 해야 돼요 절차는 토지대장과 비슷합니다 먼저 측량을 다 해야 돼요 반드시 측량한다고 했습니다 경계정하고 면적지정해요 그 다음에 등록전환을 이제 측량 결과에 따라서 신청을 하고요 그 다음에 토지이동정리결의서를 작성해서 지적공부를 정리하겠죠 소유자는 어떻습니까? 원래 소유자였으니까 소유자는 그냥 옮겨 적으면 되겠죠 소유자 정리는 간단하겠죠 증명서를 가져올 필요는 없어요 임야대장에 등록됐던 소유자를 그대로 옮겨 등록하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등기 촉탁이 들어가죠 지번은 무조건 바뀌잖아요 지목은 안 바뀔 수 있어도 지번은 항상 바뀝니다 그래서 항상 등기 촉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지적정리 등을 통제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자 5번 지적공부 정리해서 지번이 있는데 지번은 우리가 앞에서 했죠 신규 등록할 때의 지번 부여 방법과 동일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오른쪽에 지목은요 일반적으로 지목변경을 수반하여 등록전환이 이루어지지만 지목변경 없이 등록전환이 이루어지는 경우 세 가지 방금 했던 거죠 반복되고 있는 것이고요 밑에 3번 면적을 이제 좀 기억하셔야 돼요 면적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것은 임야대장에 등록된 토지였기 때문에요 자 임야대장에 등록된 토지였어요 임야대장이 어떻습니까? 면적이 등록되어 있었겠죠 면적이 그런데 등록전환을 하는 과정에서요 다시 측량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측량 지적도 내에서 다시 측량한 면적이 되겠죠 자 임야대장이 등록된 면적은요 이것은 임야도에서 측정한 면적이 되겠죠 그러면은 지적도 내에서요 다시 측정한 면적이 되겠죠 경계를 정하고 이것은 등록전환을 위해서 지적도에서 측정한 면적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등록전환될 면적 이렇게 합니다 등록전환될 면적 다시 측정한 면적이 되기 때문에 등록전환을 위해서는 등록전환을 위해서는 등록전환될 면적하고 임야대장에 등록되어 있던 면적이 불일치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오차가 발생했다는 거죠 그 오차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문제가 생깁니다 자 그래서 1번 보시면요 토지대장에 등록하는 면적은 등록전환 측량 결과에 의합니다 의해요 의하는데 이것이 임야대장의 면적을 그대로 정리할 수는 없어요 다시 측량을 한다는 거죠 그럼 이것과 관련돼서는 2번 3번은 넘어가시고요 4번만 보시면 되는데 자 이거요 임야대장의 면적 동그라미 치고요 그 다음에 등록전환될 면적 동그라미 치고요 이 면적하고 이 면적이 오차가 발생했습니다 그럼 뭐가 정확하겠습니까 항상 이게 정확하겠죠 더 큰 축적에서 측정한 면적이기 때문에 이게 정확합니다 따라서 오차가요 허용 범위를 초과하든 초과하지 않든 이내 이건 오차가 아주 작은 오차예요 허용 범위를 초과하지 않든 허용 범위를 초과하든 상관없이 언제나 언제나 등록전환될 면적을 등록전환 면적으로 결정을 합니다 이 면적을 등록해요 다만요 오차가 허용 범위를 초과했다는 것은요 이게 좀 잘못됐다는 거죠 잘못됐기 때문에 기존에 임야대장의 면적 임야대의 경계 이것을 직권으로 정정을 합니다 정정을 해요 오차가 허용 범위를 이내면요 차이가 그렇게 크지는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요 정정을 할 필요는 없어요 정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거 좀 기억하시면 돼요 자 보죠 면적의 차이가 계산식은 알 필요 없고요 차이가 허용 범위 이내인 경우에는 그냥 등록전환될 면적 체크하시면 돼요 임야대장이 면적이 아닙니다 등록전환될 면적을 결정 면적으로 합니다 결정을 하고요 다만 허용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 면적을 결정해서 등록을 하되 임야대장의 면적 임야대의 경계를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정정한다 신청 이렇게 쓰면 틀린 거예요 신청해서 정정하는 것이 아니라 직권으로 정정한다 신청 정정이 아니다 이것도 잘 나오니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면적에 오차가 발생했을 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밑에 표가 있죠 허용 범위 수치는 알 필요 없어요 우리가 뭐 여러분 기억할 필요 없고요 이내이면 등록전환될 면적 초과하면 이 면적을 등록하면서 기존에 임야대장의 면적 임야대의 경계를 직권으로 정정한다 여기까지 기억하시면 됩니다 좀 길었네요 자 하나하나 되도록이면 여러분들 처음 접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웬만하면 다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냥 암기하다 보면요 금방 잊어버리기 때문에 설명을 통해서 그림 같은 거 이해하시면서요 좀 암기하는데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신규등록 등록전환을 했고요 넘기시면 또 다른 토지이동사유가 있는데 이것은 잠시였다가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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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